김치전 안녕하세요 달밥이에요 오늘은 맛있는 김치전 한번 만들어 볼 거에요 이렇게 김치 준비되어 있구요 거기에 두부를 넣을 거에요 그리고 청양고추 하나 계란 하나 되게 단초라죠 이런 단순한 재료로 맛있는 김치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양고추 청양고추 썰어주세요 요정도 준비를 할게요 넣어주세요 두부는 반모만 준비해주세요 넣을게요 두부는 반모만 준비해주세요 넣을게요 기름장 중간장 장소 고추 고추 후기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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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